아 형님 오늘 이렇게 그 캠핑 함께 하셨는데 힐링이 좀 되셨나요? 어 전 지금도 힐링하고 있어요 나와 보니까 또 이게 틀리죠?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게 대상에서 장보고 딱 할 거 하고 그럼 맛있게 먹으면서 재밌게 즐기고 뒷처리도 깔끔하게 할 수 있고 글램핑 캠핑을 안 한 게 나중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뒷정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요리 안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오늘 요리도 얻어가지 원래 알고 있었지만 또 사람도 얻어가지 낯기면 또 이렇게 눈물 흘리는 거 봐 그리고 진짜 불멍 안 때린 지 진짜 오래 됐어요 사실 이게 여러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해야 제 맛인데 시국도 시국인지라 모이기도 힘들었었고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불멍 때리는 거 몇 년 만에 아 일단 맥주 한 잔 하실까요? 아니 와인 드실까요? 와인으로 마시죠 와인으로 지금 이 감성이 아이고 이렇게 또 노랑 꼬리 주 한 잔 네 아이고 이렇게 또 살루트 아 살루트 저희 원래 오늘 공주님처럼 모시고 싶었는데 제 쪽은 필터를 아예 다른 걸로 해주세요 필터 효과로 네 아 형님을 위해 이거 한번 선물 드리려고 아 미치겠다 이런 거는 이거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나오셨어요 근데 혁신TV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넷째 형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저й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하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내 모습이 지금 어떤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아 너무 잘 어울리세요 평소에 이렇게 힐링 하시나요? 아니, 누가 이러고 힐링을 해요? 누가 이러고 힐링을 해요? 혹시 멀리죠? 네, 그렇진 않고요 생각보다 제가 핵인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뭔가 프로그램의 영향이 확실해요 저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혼자 층이 최악하게 등산도 혼자 하고 바이크도 혼자 타고 생각보다 혼자 있어요 그게 또 힐링의 방법이 왜냐면 촬영장 오면 너무 많은 분들이 있고 같이 에너지를 나눠야 되고 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혼자 있으면 말할 일이 없잖아 조용히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목도 회복을 해야 되고 생각도 좀 정리해야 되고 나만의 휴식을 하시는 거네요? 그 시간을 통해서 와인도? 매일 이제 그냥 나만의 일기를 쓴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와서 와인을 한 잔씩 꼭 마셔요 그럼 훔쳐야 하시는 거예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그냥 두 잔 되고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저희 밥 먹을 때 얘기했잖아요 성대모사로 진짜 혼줄 한번 제대로 좀 내줄게요 원래 갖고 있는 개인기 정도는 아닌데 성대모사는 하나씩 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 리듬이 있어요 목소리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따라할 수 있는 게 개평 없고 속임수 없고 그러니까 그 리듬이 있어요 불이 가까이 가면 쫙 흥없다가 쫙 멀리 가면 따뜻하고 안 그래요? 소 한번 대봐요 이렇게 리듬을 이렇게 따라 하는 거죠 리듬을 방금 얼굴도 갑자기 유혜진 선배님 되신 거 같아 비니 되신 거 같아 이걸 한번 해줘요 한번 해주세요 개평 없고 속임수 없고 속임수 없고 재주가 없고 재주가 없고 재능이 없고 재미가 없고 이거는 나도 못하는 거 알아 내가 연습해온 게 아니잖아 근데 왜 맨날 형은 해요? 연습해온 걸 하는 거야 연습한 거 한번 해주세요 본격적으로 아까 그거 말고 그거 말고요? 무기가 많으면 좋은 게 아까 전에 저도 요리할 때 갑자기 나온 거예요 백 선생님 저 뭐 얘기된 거 없었잖아요 그냥 갑자기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거 안 먹었어? 이거 아무지 아니야? 그냥 아버지? 아버지? 아니 이거 댓글로 맞추시는 분 한번 이건 큰 상품 비려야 돼 이거는 안 먹었어? 캠핑 이렇게 이제 와보시니까 지인들이랑도 많이 오실 거 같으세요? 아 오고 싶어요 진짜로 저 아까 전에 그래서 카톡했어요 친구들한테 야 나 오니까 너무 좋다 원래 캠핑 가던 친구들은 아 그치 그치 같이 가자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짐만 하나 더 느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까 그 레시피 고추참치 고추참치 또띠아 피자 그거는 제가 이 맛 그대로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많이 좋아하시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듣는 거? 듣는 거는 근데 네 오히려 제가 음악가나 뮤지션이 아니다 보니까 듣는 거는 사실 장르를 가려 듣진 않아요 그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게 옛날 노래를 하나 들으니까 계속 추억 여행을 시켜줘 와 이거 좋죠 점점 더 옛날로 간 거 같아 그게 그렇게 옛날 노래로 시작한 게 아닌데 계속 들어주니까 이 친구가 그쪽으로 아예 안내를 하다가 이쪽 둘러보시겠어요 점점 이쪽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가가지고 알고리즘으로 그냥 빠져들었어요 뭐 에미넴 뭐 이런 거 갑자기 슬림쉐일이 막 처음 나올 때 뭐 그럼 한 소절 불러주세요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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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 몰라 앞에 뭐 이렇게 나레이션을 If you have One shot One opportunity If you have One shot One opportunity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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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에 이거 입힐게요 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노래하는 타임이 왔습니다 이걸 높은 점수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낮은 점수로 가시겠어요? 이게 4기가 있어야 재밌잖아요 높은 점수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순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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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송의 야임입니다. 나이 나온다니까 선곡에서. 이러다 박자 놓친다. 아직 오래 해. 거친 꿈이 있어. 세상 속에 남았지. 가리지 않는 사람. 등기로 가면서. 달려온다. 때로운 욕실에. 나는 끊어놨지. 사랑도 명예도. 두려워하지 않아. 네가 왔어. 나를 위해. 세상이 내게. 나는 야임이 될 거야. 어두운 세상에 절가면.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아. 꺼지지 않는. 못 아플 줄 알아. 야임이 되겠어. 거친 비바람 돌아채고. 두렵지 않은. 나의 뜨거운 것을. 그저 난 남자일 뿐이야. 이거 뭐야 이거. 재재해. 솜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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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세요. 99점. 99점. 이거 어플 사하고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99점 처음 봤어. 진짜 처음 봤어. 내가 진짜 이런. 잠재력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 잠재력은 없는데. 이 어플 사는 많이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어플이 이딴 식으로 개발했나. 이야 진짜 놀랬을 수도 있거든요. 이상한데. 이야 이러면 큰일 나는데. 첫 번째 하길 다르다. 저는 점수를 위해서 2절까지 받겠습니다. 점수를 뽑아야 되겠군요. 네. 네. 그림 같은 집이. 뭐 별거겠어요. 어느 곳이든 그대가 있다면. 그게 그림이죠. 빛나는 하루가. 뭐 별거겠어요. 어느 곳이든 그대가 있다면. 그게 그림이죠. 빛나는 하루가. 뭐가 필요하죠. 나 그대가 있지만. 힘든 세상이 아니라. 힘든 세상이지만. 힘든 세상이지만. 곁에 그대가 있음을 깨닫고. 또 감사해요. 또 기도해요. 내 곁에서. 변치 않고. 영원하길. 기도드려줘. 사랑해요. 권혁수. 무려 우리 함께. 눈뜬 아침과. 매일 그댈 만나. 돌아오는 집 앞. 나만의 그대. 나의 그대. 내겐 자취라는 걸. 과분하는 맘에. 그대가 패스. 젤팩의 지혜장 밀리는. 그대 사취. 그대 사취. 내겐 사취. 내겐 사취. 흑죽도 터졌어. 흑죽도 터졌어. 100점 진짜? 진짜 100점. 진짜 100점. 진짜 100점이야? 이번에는 이건 제가 진짜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회 취소 중인 거 아니에요? 와 인정 인정. 이거는. 한 곡 더. 한 곡 더. 한 곡 더. 한 곡 더. 이 정도는 들 수 있잖아. 와 들 수 있어. 와 진짜 내 마음의 100점 와. 댄스를 해야 잘 나오는 건가. 댄스가 나요 아니면 뭐. 댄스가 진짜 댄스. 댄스 댄스 뭐 있지. 빅마마의 거북 맞죠. 점수 때문에 지금 부르는 건데. 자꾸 재촉하지 마. 퍼질 것만 같아. 아직 끝이 아니야. 난 널 믿지 않아. 나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너나 돌아봐. 멋대로 뜻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 멋대로 할 거야. 내가 틈ную. iberbo 한 taking her And the legend was turning my kok down that the Mei is telling her. 과거 만들지 못해.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두듯이. 오빠 더illion 세 이제 들어 안 윤실이mundω 안 나와. 예 он drawl fog. 서진승 불바. 신 나한구려 지금 Pablo. 정물 수 skid. 와 진정ox 와. 근데 왠도itsu까지 mein Ford. 뛰어다! 한국 또 해야 되나? 이거 이렇게까지 질렀는데 지금 구독자분들은 수많은 의문에 휩싸여 있을 겁니다 어? 근데 잠깐만 용재는 캠핑 엄청 좋아하는데 왜냐면 제가 같은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어? 용재! 그랬더니 아 예 형! 집을 스케줄 가? 그랬더니 지금 뭐 장 보러 가? 그랬더니 캠핑 간다고 캠핑 장비가 어마무지 하더라고 그럼 다음에 저희가 캠핑 한 번 모아봐도 될까요? 크게 할 때 한 번 불러주세요 신용재 군과 노래할 수 있다면 그가 허락한다면 네 안녕하세요 용재 형? 용재야 아니 나 오늘 캠핑 처음 했어 캠핑 왔어요 캠핑 안 해봤는데 오늘 해보니까 좋더라고 이 느낌 뭔지 알겠어 막 되게 많이 빠져드는 것보다는 서서히 빠져들고 있고 내가 오늘 요리도 하나 배우고 해가지고 아 진짜요? 같이 가면 내가 별 꿀값을 달도할 수 있으니까 꼭 좀 데려가 주시고 아 네 그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넷재 형과 함께 해도 되고 아 넷재 형 빼고 우리 둘이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저한테 마련해주세요 같이 아 너무 좋아요 형 진짜 용재랑 같이 노래할 수 있다면 제가 어디 좀 달려가겠습니다 와 제가 다음에 같이 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재밌게 캠핑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알뜰하게 해도 이렇게 재밌게 즐길 수가 있다는 거 그쵸 그쵸 맞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뭔가 할 때 설레가지고 너무 많이 산다고 그리고 나 이런 거에 대해 감동했잖아 다회용 다 다회용 다 다회용인 거 그쵸 이래용은 최대한 안 쓸 순 없어요 안 쓸 순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안 쓸 순 없어 벌써 병 쓰레기 나왔잖아 안 쓸 순 없어요 안 쓸 순 없어요 안 쓸 순 없지만 최소화해서 한번 써보려고 하는 거지 그쵸 최소화해서 써보려고 하고 병도 이렇게 저는 이제 뭐 하얀 병 있으면 꽃병으로 좀 이용하다가 버린다던지 형님이 딱 하시는 거 보면은 최대한 늦게 버리기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쓰레기 그건 맞아 최대한 늦게 버리는 거 늦게 버리기 할 일을 다 해야 돼 저 진짜 이게 되게 뜻깊은 게 아는 지인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 진짜 텀블러 쓰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우리 넷째 형 보고 텀블러 쓴다고 하고 사진 보내왔어 아 진짜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지 그런 게 너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분 때문에 또 다른 분이 텀블러 쓴다 그렇죠 쓰레기를 줄이고 큰 효과를 나비 효과처럼 저 그래서 이게 저기 넷째 형 촬영할 때 제일 좋았던 게 보통 촬영할 때 커피 이 일회용 컵으로 돼 있는 커피 막 돌리잖아요 저도 그런 거 싫어해요 마실 마실 사람만 딱 해서 마시고 그다음에 저는 텀블러로 해서 다니거든요 마시지도 않는 커피에 쓰레기가 나오잖아 맞아요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돈으로 주세요 돈으로 4천 원 더 주세요 그냥 저한테 이 불은 꺼져가지만 환경에 대한 마음은 꺼지지 않기로 지구가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혁수 형과 함께 자연을 통해서 힐링을 했는데 이런 힐링을 느끼면서 우리 자연의 소중함을 또 느껴갑니다 우리 환경은 넷째 형과 함께 또 그리고 환경은 권혁수 형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오늘 힐링을 통해서 지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형님 마지막에 제가 우리집 하면 넷째 형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집 넷째 형 뭔가 이런 거를 넷째 형이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미래식품 박사님을 모셔서 칫찌고리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금충스키를 허물 받은 적이 있어요 중간에 마리도 있고 그런 거를 같이 연구하고 먹어보고 하는 자리를 좀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